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불알아보시고 옆방안지네 오늘 아래 품어신 노을다다리요 어머니 내 기생은 나이 없어라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네 스승의 은혜 2번칸에 4,3,2 선주씨 위로 5,4,3 마지막 코드는 2번에 3번, 3번에 2번 선생님한테 너무 비싸고 좋은 선물 하려고 하지마세요. 선생님들은 그런거 바라지않아요. 그러니까 이런거 하지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선지 한통 받거나 아니면 빼빼로 데일때 빼빼로 하나 갖다주는게 더 좋던데요